여생아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병꽃! 꽃 예쁘게 또 피웠네요. 여생아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 아주 목수국이 정말나 예쁘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단계랍니다. 이런 예쁜 하이트 목수국 아주 내년에 이렇게 방실방실에 어마어마한 큰 목수국 또 보실 분들 오늘 또 오전에도 아니 오후에도 판매했고요. 밤에도 판매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목대로 애목대로 키우실 바닐라수국 오늘 만원이고요. 목수국은 내년에 방실방실 키울 수도 있고 애목대도 키울 수 있는 아이 목수국 오늘 최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애목대 오늘 목수국 보여드렸습니다. 애목대 이렇게 키우실 분들 이렇게 바닐라 애목대랍니다. 이것도 바닐라 애목대 바닐라 애목대 이 아이들 바닐라 애목대 만원 그리고 목수국 목수국 완전 왕큼 목수국 이 아이들 내년에 그렇게 보실 분들 완전 왕큼 목수국 그렇게 보실 분들 7천원이랍니다. 별수국입니다. 별수국은 꽃이 지고 이 아이들 다시 이렇게 되는 별수국 6천원이랍니다. 시누아타 시누아타입니다. 시누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 시누아타 7천원이랍니다. 드라세라 드라세라랍니다. 이렇게 금태가 둘러져 있는 금줄이 둘러져 있는 드라세라 14,000원이랍니다. 향기 제가 늘적도 수만 송이 이렇게 꼬여놨는데요. 차이니스 자슴이 14,000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펜타스 실내에서 아주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펜타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종 아디아텀 이렇게 되는 신종 아디아텀 9,000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핑크 셀릭스 늘 보여드렸던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렇게 되어 있는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수입 자역국수나무 수입 자역국수나무랍니다. 수입 자역국수나무 2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있는 고둥세피아랍니다. 고둥세피아 이렇게 재입고 되었습니다. 아주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황금 무늬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고둥세피아 재입고 되었습니다. 공기정화식물로 또 꽃님들이 좋아하시는 고둥세피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마고야나 말고야나도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입고 되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고야나 분 매우 큽니다. 아주 또 공기정화식물로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마고야나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봐보세요. 입속에 입이 들어가 있는 하여튼 또 멋진 또 꼭 수채 그림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음주에서 또 잘 자란답니다. 마고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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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이 썼는데 다 마감되고 보고적금전수 하나 있습니다. 보석금전수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만다빌라 만다빌라입니다. 만다빌라는 지금 이 아이들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만다빌라 먼저 큰 아이들은 또 졌지만 또 계속 옆에서 꽃이 피고지고 하는 만다빌라입니다. 만다빌라 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그루쿠마는 가족들이 잘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양분만 충분하면 정말로 정말로 가족들이 잘 늘어나는 그루쿠마입니다. 그루쿠마 3만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수영 멋지게 잡아져 있는 빨간색 병꽃이랍니다. 아주아주 멋지게 수영 잡아져 있는 빨간색 병꽃 딱 2개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수영 잡아져 있는 빨간색 병꽃 이 아이들 4만원인데 1년에 2번 피는 빨간색 병꽃 3만 2,000원이랍니다. 1년에 2번 피는 빨간색 병꽃 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물방울 무늬가 있는 마퀴라타 1만 3,000원이랍니다. 물방울 무늬가 아주 이렇게 있고 분도 아주 좋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마퀴라타 이 아이들 1만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타피아도 순둥이 꽃이죠. 꽃이 잘 올라오는 마타피아 이 아이들 마타피아 꽃이 잘 올라오는 마타피아 4,000원이랍니다. 세럼이랍니다. 세럼 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세럼 이 아이들 완전 묵은둥이 세럼 할인해서 19,000원이랍니다. 세럼 19,000원이랍니다. 아글레오네마 아글레오네마입니다. 아글레오네마 하나 있습니다. 아글레오네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개마옥 개마옥이랍니다. 개마옥 이렇게 되어 있는 개마옥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개마옥 그리고 해피블루 해피블루 베란다에서 연중꽃을 피울 수 있고 얘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해피블루입니다. 얘들도 순둥이 꽃이죠. 꽃이 잘 올라온답니다. 보라색 아주 작은 보라색 꽃이 아주 잘 올라오는 해피블루 아주 분주었습니다.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송오브 인디어 송오브 인디어 이 아이들은 26,000원인데요. 송오브 인디어 26,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18,000원입니다. 송오브 인디어입니다. 하이트백합 입니다. 하이트백합 7,000원이랍니다. 하이트백합 한 개씩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적색 백합 아우 향기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꽃대도 깁니다. 이렇게 적색 백합 이 아이들은 만원이랍니다. 두 개씩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인데요. 고무나무 이 아이들 이름표가 어디갔나 이 아이가 기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누비고무나무 이 아이들 누비고무나무 만원이천원인데요. 9,000원이랍니다. 미니배롱나무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미니배롱나무 이 아이들은 미니배롱나무입니다. 미니배롱나무 만원 4,000원이랍니다. 숙군법에나 숙군법에나 슙군법에나 숙군 지금 이 실내가 있어서 꽃이 지금 져서 그러는데요. 아주 꽃 예쁩니다. 이 아이들 숙군법에나 버들마 벤처가 아니랍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노우사파이어 스노우사파이어 이 아이들 14,000원하는 스노우사파이어 12,000원입니다. 삼파첸스 삼파첸스입니다. 이렇게 분이 되어 있는 삼파첸스랍니다. 삼파첸스 이렇게 아꼬 제가 팔이 아파서 못 돌립니다. 삼파첸스 이 아이들 17,000원입니다. 누비알로카시아 누비알로카시아 참 무늬알로카시아 입니다. 무늬알로카시아 14,000원씩 이랍니다. 무늬알로카시아 이렇게 보시면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있는데요. 무늬알로카시아 입니다. 그리고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글레오네마 아글레오네마라 아글레오네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킨 버킨 이랍니다. 버킨 이 아이들 버킨 이렇게 되어 있는 버킨 만원입니다. 그리고 하트알로카시아 얘는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 하트알로카시아 하트알로카시아 이 아이들도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대분 버터플라이 안전 얘들은 대분 버터플라이 대분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메오리 메오리입니다. 메오리 꽃피었네요. 이렇게 메오리 꽃도 피는 메오리 이 아이들 대분 16,000원 소분 메오리 소분 메오리는 이 아이들 소분 메오리는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입니다.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유칼립투스 얘들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어 엘로우 아단소니 이 아이들 만 2,000원 이었는데 오늘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옐로우 아단소니 12,000원 이었는데 오늘 만원 하고요. 그리고 1번 신고 디움 그리고 1번 신고 디움 이 아이가 1번 신고 디움 입니다. 1번 신고 디움 15,000원 했는데요. 1번 신고 디움 12,000원 2번 신고 디움 한쪽으로 만 문의 이렇게 납니다. 말씀드렸던 2번 신고 디움 만 10,000원 1번 신고 디움 1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고사리 초록고사리 얘들은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형광 형광 보스톤 고사리 얘는 6,000원 입니다. 형광 보스톤 고사리 6,000원 덴마크 무궁화 매일 피는 덴마크 무궁화 학성 기초로 매일 같이 이렇게 피워 주는 덴마크 무궁화 랍니다. 매일 같이 덴마크 무궁화 이 아이들은 베란다 종원에서 연중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시면 32,000원 이랍니다. 칼란디움 이 아이들 칼란디움 아주 열대 식물 이지요. 아주 칼란디움 이 아이들 14,000원 입니다. 고추 입니다. 고추 고추 식용 으로도 드시기도 하죠. 아주 맵 답니다. 고추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아펠란트라 입니다. 아펠란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아펠란트라 이 아이들 9,000원 입니다. 아펠란트라 9,000원 이랍니다. 카틀레아 입니다. 향기 좋은 게이콥 카틀레아 정말로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덴파레 입니다. 덴파레 만원 하겠습니다. 카틀레아 향기 정말 좋습니다. 향기 좋은 카틀레아 이 아이들 만 5,000원 입니다. 덴파레는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푸전하이트 푸전하이트 랍니다. 푸전하이트 푸전하이트 만 9,000원 이랍니다. 커피나무입니다. 커피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커피나무 만원 이랍니다. 산초 향기 산초랍니다. 산초 14,000원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여생아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 꽃님들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